초코피치하고 즈베르프 중기영상 보다가 아까부터 남은 포도주 반틈 남았나봐 콜라 같네 안주 우리 집사람 아는 자매님이 배추 한 20개 줬더만 뻥튀기하고 쫀득이 제주도는 지금 바람이 엄청 불고 내일 비가 눈에 와서 일이 안될것 같네 다 비올까 싶은데 하필 또 옛날 옛날에 한 10년 전에 공간에 영수님하고 우리 대부아빠 베드로 영수님하고 마인하자 먹던것이 생각이 나네 주문하자 먹던것이 주문하자마자 먹던것이 감사합니다.